전사를 위해 천둥처럼 큰 박수를 부탁할게 천둥을 참 좋아한다는데 다시는 천둥 소리를 못 듣겠네 따다닥 불의 약합니다 풀 포켓몬 불의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약한 거겠지 오우야 미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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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시 나오면 갓 게임이죠 넌 근데 이 게임엔 깨시가 없었어 일단 야 뭐 줘도 발톱같은걸 주냐 다음 터드 본다 군게이지를 아껴야 하기 때문 개굴맨 멜젠모자 아 아파라 그래도 전사니까 별로 안 어렵겠지 어려운가 그래서 반픽 깎았으면 다음 몸에서 죽을 수가 있겠구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멸전 밸런스는 마음에 안 들어 집어뜨려만 들어갔어 집어뜨려만 들어갔어 집어뜨려 집어뜨려 썽려 가방 부메랑 가방이 났겠다 검과 방뻬 마미순 먼저 시작합니다 정신 못차리죠 도주빨은 15밖에 안 돼 트하 반갑습니다 니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졌을 때 가진 돈을 죄다 털어 가겠다 제자 수올빨을 채워져 해골바가지 깨버려야 되는데 부메랑 눈덩이 크리스탈 알랑올림 반갑습니다 눈덩이랑 크리스탈 이렇게 생각할까 부메랑을 못 사가는 게 아쉽구나 발톱 저거 쓰레기 저거 빼야 되는데 강화부터 보자 지금 흉내쟁이 더러운 카드 빼자 더러운 카드 빼자 덱이 굳으니깐 제도 힐 하네 강화부터 누룩이 크리스탈 금덩은 슝래쟁이 어, 쇼시야. 뭐야, 육융뭐야. 쟤는 영능이 없잖아. 내게 영능도 없는게 까불어. 주사위는 저 친구가 한개 더 많네. 안 이래서 어느 셈을 하자고, 이거. 진정한 미러전입니다. 미러전, 지글지글. 저만 저거 주사위 사기치네. 체력관리하느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해야될까. 근데 그냥 스톨링을 막고 난이도를 스톨링 안에도 깰 수 있게 만드는게 낫지. 깔끔하지. 스톨링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게임 구질구질하게 만들어야겠어? 망했다. 스톨링. 아니, 이게. 알 blade Jong- Julius입니다. 스톨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래 1인 인마 맞습니다. 4 데미지. 아이 죽어줌. 지긋지긋한 흉네제이. 아유 깜찍해. 발톱 너무 구린데 괜찮은거 없나? 눈덩이 플러스 2 데미지. 상승 2번 가능. 발톱 최대 5. 눈덩이가 제일 낫겠네. 눈덩이. 버클러. 타깃을 다. 뭐 사지? 버클러 살까? 버클러 근처나 비기로 하고. 눈덩이 더 필요하네. 아우 수호해요. 눈 뜨이 간지럽군 냉전사 저 상자부터 먼저 까보자 돈 굳이 여기서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타깃 실드 타깃 실드 타깃 실드 타깃 실드 타깃 실드 타깃 실드 기폭장치 발톱발톱 기폭장치는 쓸모없겠지 맵이 좀 이상한데 기폭장치 어우 주사입니다 탄다 기폭장치 위습은 불에 강합니다 진 지평이 지평이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크기가 너무 커 지평이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컨트롤 이렇게 10댐 씩 깎아서 어디 잡냐 와아 왜 이렇게 세냐 나 좀 에반데 발톱 너무 약한데 발톱 발톱 저거 깎아버려야 돼 야 이거 안 맞는 거였는데 아이씨 빙결트롤 자꾸 빙결템에 안 맞아도 될 거 맞는데 불편하네요 날 쌀쌀이라 불러 이럴 거면 지파이 들고 누 싸오면 할 걸 그랬다 전투 도끼 너무 좋지 상승을 잠시 빼놓자 버그는 수정중이 됩니다 어서 일해라 개발자 아 시골 기겨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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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분쌤 박밀 지금 제 구성으로는 박밀 못했어요 박밀 전투 도끼 크기 줄이고 모르라 박밀 전투가 치고는 딜이 좀 약한 느낌 박밀 박밀 나 나와 나비 2개 나비 2개 템 먼저 보자 중독 아니 중독 나온거는 알겠는데 독거는 카드가 발독밖에 없잖아 뭐 독지력 현상 주고 총매 주는 느낌인데 4 6 조금 잠시 무명 너무 내게임은 5레벨 몹들이 약해 왜일까 얘한테 스토링하는 게 제일 쉽죠 이걸 세 개를 던져낸 그만 던져 날로 먹었는데 거의 날 먹겠다 쥐왕 아니신가 독에 그난하시던데 독에 그난하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쟤도 선밸전에서는 좀 세네 이거 바꿔도 똑같이 당냐 이거 바꿔도 똑같이 당냐 코 딱 잡을때 궁 채우고 가자 아 코 딱 보고 할걸 그랬나 근데 얘가 선비를 주는 건 아니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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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신을 믿어라. 넌 할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지진 진짜 미쳤네. 지진 성능 왜 저렇게 좋아. 미쳤네 이거. 야 나이도 돌았네. 미쳤네. 다음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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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. 잠시만. 와 해골. 저세가 제일 쉬워요. 수묘정. 애완동물. 램주의 100마리. 좋아하는 거 나무. 싫어하는 거 쓰레기. 던전에 온 이유. 뿌리를 보고자. 유재가. 최상ONG hello of our